자, 그럼 지금부터 JavaScript 클래스 문법이 아니라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상속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, 저는 object로 할까요? prototype inheritance.js 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자, 이번에는 새로운 객체, 아주 간단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, 여기서 super object 라고 하는 객체를 저는 construct function이 아니라 그냥 객체를 이렇게 숫작업으로 만드는 걸 통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객체의 기본적인 값으로 그리고 superValue의 줄임말로 superVal 그리고 여기에 다 super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sub-objet sub-val 이렇게 했습니다 자, 그럼 여기 있는 이 sub-object와 super-object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? 서로 난남이에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sub-object라는 클래스가 아닌 인스턴스, 즉 객체를 직접 다른 객체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쉽게요 어떻게? sub-object의 원형이 무엇인가? 라는 것을 가리키는 프로토타입 링크를 정해주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sub-object에다가 .__ proto__ 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프로퍼티를 속성을 주고 그 속성은 이미 있는데 그 속성의 값으로 super-object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, 이렇게 되면 우리의 super-object는 sub-val을 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?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값이니까 이건 뭐 잘 되겠죠 자, 보시는 것처럼 서브가 나왔습니다 자, 그런데 이 sub-object는 super-val이라는 값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번에는 super-val이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? 자, 보시는 것처럼 super-val이 super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under-ba, under-ba, proto-ba, under-ba 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링크를 통해서 서브 오브젝트가 슈퍼 오브젝트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렇게 링크를 걸어주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제일 먼저 슈퍼 오브젝트에서 슈퍼-val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지를 찾아보겠죠 없죠? 그러면 under-ba, under-ba, proto-ba 라고 하는 속성이 담고 있는 객체에서 슈퍼-val을 찾아 봅니다 있죠? 그러면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할 때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했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프로토가 나와요 이게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네이밍을 좀 좀 더 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 맞아요 혼란스러운 거 맞아요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저도 잘 이해 안 가도 너무 심란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sub-objet의 슈퍼-val을 sub-objet의 값이 바뀌었을까요? sub-objet의 값이 바뀔까요? sub-objet의 슈퍼-val의 값이 바뀔까요? 제가 실행을 시켰더니 에러가 나네요 왜 그렇죠? 여러분 알았죠? 자 보시는 것처럼 슈퍼-val이 여전히 슈퍼입니다 제가 sub으로 했음에도 그 얘기는 뭐예요? 지금 제가 한 것은 Susper-objet라고 하는 이 객체의 값을 바꿨을 뿐 under-under-under-proto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객체의 property를 바꾸면 그 객체를 바꾸는 거지 그 객체의 proto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underbar, underbar, proto, underbar, underbar를 통해서 다른 객체를 상속받는 걸 알아봤고요 보시다시피 underbar, underbar, proto의 값만 바꿔주면 그 순간에 이 객체는 다른 객체의 자식이 돼요 굉장히 유연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런 유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또 여러가지 복잡성들이 존재해요 제가 감춰놓긴 했지만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underbar, underbar, proto, underbar, underbar는 이름도 이상하지만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에서는 쟤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모든, 모든은 모르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브라우저와 이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underbar, underbar, proto, underbar, underbar를 실제로는 구현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표준인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속을 받을 때 이렇게 상속받는 것은 이거는 뭐랄까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저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상속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